3월 9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주말극 눈물의 여왕에서 김수연과 김지원이 세기의 부부로 등장, 그들의 결혼에서 위기까지 이르는 관계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재벌 3세 김지원과 슈퍼마켓 왕자 김수연의 아찔한 위기와 사랑의 재발견을 그립니다. 공개된 사진은 화려한 결혼식부터 서로를 노려보는 긴장된 모습까지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연기 합이 기대되는 가운데 김수연과 김지원의 관계 변화와 그 이후의 이야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에서 이들의 케미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